그럼 이번 시간에는 변수의 효용을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하나 만들어볼까요? 클래스의 이름은 편지라는 뜻에서 letter라고 제가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문자열과 관련해서 수업을 할 때 했던 내용을 이제 변수 버전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hello, egoing, 블라블라 안에 또 egoing이 있고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by 이렇게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egoing이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트들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자열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이전에 보긴 했지만 더 좋은 방법은 변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egoing이라고 되어 있는 저 값이 여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름을 준다 한번 해볼까요? string, name 이렇게 되면 이제 name이라는 변수는 문자열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egoing을 이렇게 넣고요 여기 있는 name을 이렇게 문자 끊고 더하기 name 더하기 문자 다시 끊고 그런데 여기는 수정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버려 두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부터는 이 name이라는 변수의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이 output은 저렇게 만들어진 결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이 name이라는 변수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변수의 값이 1억 개라면 여기 있는 걸 reach로 바꾸면 name 변수의 구체적인 값 1억 개가 한꺼번에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안 적혀있고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egoing이라는 저 값이 어떤 취지로 사용된 데이터인지에 대한 데이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name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변수의 이름을 통해서 아, 저기에는 이름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10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저기 있는 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금 적은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적어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거를 double, double이면 실수죠? VAT 자, 이렇게 적으면 여기에 있는 값은 결국에 뭐예요?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변수의 이름이 VAT VAT는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뜻이거든요 부가가치세 세율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는 사람이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코드는 내가 보는 코드이고 미래의 내가 보는 코드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 코드를 딱 봤을 때 그 코드의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변수다 변수는 값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좋은 이름을 써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좋아